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원상 인공지능연구소 문영환입니다. 오늘은 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번에 겐과 스타일 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지겠습니다. 겐은 이왕구 펠로가 만든 독특한 신경막인데 오늘은 그것 중에서 스타일 겐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스타일 겐에서 간략히 한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 아군에 와가지고 카스터에 와가지고 우리 젊은 하성흥 연구원이 다시 섬머라이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참 편할 것 같습니다. 하성흥 연구원이 다시 이어서 영상을 찍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문영환 대표님께 맡아 이어받은 현재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박사과정 진행하고 있는 하성흥입니다. 오늘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간 그러니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이미지 제너레이팅에 특화된 한 종류인 스타일 겐이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엔비디아 연구팀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채널에 이미 문 대표님께서 간과 스타일 간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을 해주신 페이퍼가 있어서 발표 자료가 있어서 이론적인 아주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왜 스타일 겐이 나왔을 때 좀 선풍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고 어떤 점에서 재미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미지를 만드는 제너레이팅 네트워크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한번쯤은 꼭 살펴봐야 하는 페이퍼가 되었는지 그 점에 집중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타일 겐이라는 말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스타일 겐의 페이퍼의 요지는 우리가 보통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분야가 있고요.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분야는 이미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하기 조금 어려운 화가만의 화풍이라던가 그림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죠. 그런 스타일의 개념을 한 그림에서 다른 그림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고흐처럼 그린 풍경화 같은 게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분야에서 말하는 그런 스타일과 비슷한 개념을 이제 간 한마디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적대적 신경망에 있어서 도입을 해서 다양한 스타일들 여러 스케일에 걸쳐서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리고 매우 높은 해상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망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자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페이퍼 다양한 예시 사진들인데요. 보시면은 이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의 피부 색깔, 안경의 유무, 머리카락의 생김새, 길이, 색깔 이런 다양한 조금씩 다른 스타일들이 변형되어서 아래에 적용이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백인의 약간 라틴어 흑인 계열 친구의 아이 모습 하면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타일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스타일겐에서 말하는 스타일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연 이 스타일겐이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스타일겐의 장점을 크가의 세 가지로 분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피처라고 보통 부르는 특질들을 자유롭게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 얼굴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컴퓨터 그러니까 계산기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는 RGB 색깔밖에 없는데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특징들을 많이 분리를 해낼 수가 있죠. 쌍꺼풀이 있다 없다. 눈썹이 굵다. 남자다. 여자다.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명시적으로 컴퓨터한테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런 특징들이 있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법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모든 이미지에다가 이 이미지는 눈썹이 있고 쌍꺼풀이 있고 이렇게 다 달아주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그래서 그런 라벨링이 전혀 없는 그냥 사람 얼굴이다라는 점만 알려준 이미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한테 이런 사람이 알고 있는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분리해라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좀 이따 간 구조가 나올 텐데 이미지 생성망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일 근원이 되는 것은 보통은 그냥 랜덤한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무작위적인 확률 분포 제일 쉽게 쓰는 건 그냥 멀티배리에트 가우시안 그냥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죠. 그런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얼굴의 이미지 분포로 전달되도록 가운데의 맵핑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노이즈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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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다 보면은 사람 얼굴도 매우 마구잡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차원에서 조금 옆으로만 갔는데 갑자기 사람 얼굴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눈썹도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딱 나왔는데 나는 머리카락 색깔만 바꾸고 싶다 같은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할 때 어디를 건드려야 다른 건 그대로 두고 머리카락 색깔만 바뀔지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차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스타일의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스타일계는 이런 특징들을 이제 스타일을 도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스케일에서 분리가 되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같은 사람의 얼굴이라도 다른 환경 또는 다른 상황에서 찍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겐으로 어떤 특정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이미지 혹은 하나의 스케일에서의 이미지밖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은 본질적으로 여러 스케일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형생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주요 뼈대는 그대로 두고 머리카락만 바꾼다거나 눈썹의 방향 정도 이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만 바꾼 여러 가지 이미지의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이 기존 모델들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보다 좋았고 여러 테스트셋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간보다 훨씬 좋은 점수 낮은 FID 값들을 뽑아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들에서 이런 장점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 스타일 간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원래 페이퍼에 나와있던 피규어 1 스타일 간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낼 때 만들어지는 간의 구조를 도식화한 거고요. 이쪽이 이제 스타일 베이스드 간 스타일 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취했다 라고 설명해놓은 그림입니다. 이 점은 이 그림들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요. 이쪽을 보시면 그림을 만들어낼 때 쓰이는 주요한 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소스가 되는 것이 이 레이턴트 벡터 Z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이턴트 벡터는 보통 랜덤한 어떤 P, Z 그러니까 확률 분포에서 뽑아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서로 코렐레이트 되어 있지 않은 그냥 IID 상태의 멀티베리이트 가오시안을 씁니다. 유니폼에서 뽑아도 되고요 사실. 어쨌든 레이턴트 벡터 Z에서 랜덤하게 노이즈 다 차원 벡터를 하나 뽑아내면 이제 그 벡터를 어떻게 잘 변화를 시켜야 복잡한 N by N 차원의 RGB 채널까지 붙어있는 사람 얼굴의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 있나 결국 모든 생성 이미지라는 것은 대부분 이 방식을 취합니다. 랜덤한 확률 분포에서 사람 얼굴이 가지는 특정한 확률 분포의 함수 맵핑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데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보시면 레이턴트 벡터 Z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거쳐서 Fully Connected 컴포넌트를 쭉 거쳐서 한번 비선형적으로 맵핑이 된 W라는 것을 쓰고 있고 이 W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럭들이 있는데 이 한 블럭블럭마다 한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업샘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업샘플은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512 곱하기 512 이런 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작은 이미지 32 by 32 이런 조그마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 업샘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픽셀을 4배로 해가지고 그냥 점핑을 시키면 되겠죠. 그냥 모자이크된 것처럼 이미지가 염겨지게 그렇게 업샘플을 하면은 이미지가 매우 깨져 있을 테니 그걸 다시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 돌리는 방식으로 점점 커다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타일겐에서는 스타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의 곱슬거림 같은 아주 작은 스타일도 있고 반대로 피부 색깔이라던가 눈, 코, 입의 위치같이 커다란 스케일의 스타일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다 집어넣는 거는 매우 어렵고 뉴럴 네트워크가 그거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각 과정에 이 W를 적당히 변형 어차피 여기에 랜덤한 정보는 다 들어있으니 적당히 변형을 시켜서 여러 스케일에 집어넣어 주자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이즈도 맨 처음에 이 Z에서 들어간 노이즈뿐만 아니라 따로 가우시한 노이즈를 적당히 만들어서 각 레이어에 또 변환을 해서 집어넣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케일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스타일과 노이즈를 넣어줘서 점진적으로 큰 스케일에 여러 스타일을 같이 가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는 이제 핀 변환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매트릭스를 한 번 곱하는 거에다가 상수 더하는 것까지 이렇게 선형 변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모델에서 나온 정보들을 다른 스케일에 넣어서 세부적인 스타일부터 넓은 스타일까지 학습이 된다. 요게 스타일 간의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이미지들을 만드는 스타일을 섞어서 왜냐면 우리가 랜덤하게 Z를 넣어도 이미지가 나오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아 뭐 어린 아이, 얼굴 색은 하얗고 이런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얀 얼굴을 가진 아이와 머리가 곱슬거리는 아이를 동시에 만들고 싶다면 작은 스케일의 정보는 머리가 곱슬거리는 아이한테서 가져오고 큰 스케일의 정보는 얼굴이 하얀 아이한테서 나온 W를 갖다가 쓰면 그 결과 다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스타일을 가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요건 이제 원 저자들이 올려놓은 엔비디아 공식 이미지에서 들고 온 거고요. 작은 스타일, 중간 스타일, 세부적인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실제 만들어지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 스타일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이제 뭐 눈, 안경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머리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파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세부적인 스타일들까지 변화를 하고 특히 얼굴 색 같은 게 여기서 많이 변하죠. 피부 레벨이라서.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한마디로 세 명의 얼굴을 섞었더니 나오는 얼굴 머리는 이렇게 해주고 눈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의 얼굴을 자유롭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천입사 곱하기 천입사의 초고화질 이미지에 특별하게 정말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구석이 거의 없는 아주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스타일 간의 장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특질이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하기 쉽게 잘 분리되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간에서 피처들끼리 디스인탱글드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탱글드 되었다는 게 서로 무작위로 막 얽혀있다는 거니까 디스인탱글 되어있다는 건 선 이렇게 쫙 일렬로 잘 나열된 것처럼 이쪽 방면으로 가면은 어느 특징이 바뀌고 이쪽 방면으로 가면 어느 특징이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잘 분리가 되어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은 디스인탱글이라고 말할 때는 선형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2차 함수로 분리되어 있으면은 따라는 갈 수 있겠지만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일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선형으로 변수를 변화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의 피쳐도 예측할 수 있게 선형적으로 변화하면 잘 분리되었다. 잘 디스인탱글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스타일 간 저자들은 본인들의 장점인 특질분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왜 그게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까지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보여주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만약 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Z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트레이닝셋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데이터 분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닝 샘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완벽하지도 않고 또 모든 요소들의 조합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한 예시지만 예를 들어 쌍꺼풀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 색깔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동양인은 쌍꺼풀이 다 없다고 합시다. 그냥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할 때 이쪽 차원을 쌍꺼풀이라고 보고 이쪽 차원을 머리 색깔이라고 보면 머리가 빨갛고 쌍꺼풀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머리가 검고 쌍꺼풀을 가진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차원에 아주 간단하게 모든 샘플을 맵핑을 시켜보면 여기가 텅 비겠죠. 이거는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데이터만 보고 학습을 하고 그럼 뭐를 학습을 해야 되냐 이 분포를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결국 모든 생성 모델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 기반의 생성 모델은 이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어떻게든 원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원래 얘가 학습한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화시키는 맵핑을 학습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Z 같은 거는 랜덤 가우시안 분포에서 뽑았다고 하면 이런 모든 차원에 대해 동등한 이런 가우시안 벨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2차원에서 생각해보면 1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고 2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언덕 같은 모양이고 그 이상을 표현하려고 해도 대충 이런 공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보시면 원래 분포 자체가 여기가 텅 비어있는데 그걸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안에 있는 맵에서 래핑이 일어났죠. 한마디로 어그러진 겁니다. 억지로 얘네를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런 원래 직선형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분포가 어거지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머리 색깔이 점프를 하거나 쌍꺼풀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등 매우 예측하기 힘든 형태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이턴트 Z가 원래부터 이 모양과 같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보통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이제 스타일계는 그런 일을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Z가 한 번 더 어떤 모양일지 모르니까 이게 좀 잘 변화되기 쉬운 이거랑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얘와 비슷한 확률분포를 가지도록 한 번 미리 래핑을 하고 들어가자. 미리 논리니어하게 한 번 확률 공간을 잘 만져주고 차륙처럼 그렇게 만져주고 걔를 이용해서 확률분포를 학습시키게 하면 최종적으로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래 공간에 있었던 이런 선형적인 구조도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핑 네트워크를 써서 한 번 변화시킨 게 성능 향상에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W 공간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보통 요즘 많은 뉴럴 네트워크들은 뉴럴 네트워크가 각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스케일이 바뀌거나 즉 액티베이션들의 값이 갑자기 커지거나 줄어드는 등 스케일이나 베리언스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잦은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학습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발표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방법은 배치 노말라이제이션, 스펙트랄 노말라이제이션 이런 형태의 노말라이제이션들을 레이어마다 자주 써줍니다. 근데 본 페이퍼에서는 이제 이 스타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W가 사실은 스타일 트랜스퍼에서의 스타일과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스케일의 레이어에서 이미지의 특징을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저자들이 이 W를 이제 스타일 레이턴트 스펙터의 스타일이라고 예를 붙이고요. 그럼 이 스타일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어떻게 넣어줄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 100% 아다인을 이것만 써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자들이 우리 아키텍처에 도입하기에 적당한 노말라이제이션 기법이다. 그러니까 W가 여기에 영향도 끼치면서 동시에 노말라이제이션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말라이제이션에서 아다인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아다인이라는 게 얘네는 지금 인스턴스다 보니까 각 인스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노말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스탠다드 에비에이션을 나눠주고 평균을 빼줬으니까 정규화를 시키는 거죠. 보통 랜덤 베리어블에 정규화를 시키는 거고 앞에 보시면은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 코에피션트를 하나 더 곱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 하나를 더 해주는데 이 둘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바로 이 W를 아핀 변환을 한 번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적당히 곱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미 이제 CNN을 거치면서 변환된 정보가 여기에서 저 W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한 번은 곱해지고 하나는 더해져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W라는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스타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레벨로 넘어가기 각각 전에 아다인이 모두 끼어들어가 있고 그 아다인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W에서 새롭게 아핀 변환을 거친 스타일을 뽑아서 집어넣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여기서 설명되어 있듯이 무슨 차이가 있냐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 바뀌어서 다음 레벨에 넘어간 뒤에 여기서 또 정규화를 하죠. 그러니까 매번 정규화를 할 때마다 한 번에 하나씩만 W가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스타일끼리 서로 분리가 되려면 여기에 있던 영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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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까지 계속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즉 뉴럴 네트워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는 거에 해당되는 스타일만 뽑아내라고 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자꾸 뒤로 넘어가서 결국은 그게 머리 색깔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은 특징들끼리 서로 상관이 지어리게 되고 특질들끼리 분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스타일에서 이렇게 정규화한 것은 다음에 넘어갈 때 어차피 또 초기화가 돼서 정규화하기 때문에 한 스타일이 각 스케일에서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주는 효과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다인을 도입하는 것이 특질분리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 단순히 하나의 이 Z에서 뽑혀 나온 W들로만 학습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Z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하나는 Z1을 뽑고 하나는 Z2를 뽑아서 여러 스케일에서 학습을 시키는 믹싱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개념적으로 보면 레이턴트 벡터 Z는 이미 확률분포에서 나오니까 눈 감고 넌파이에서 랜덤 뽑으면 얼마든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그 Z를 W로 거치면 W1과 W2가 나올 겁니다. 그 W1을 하나는 이 레벨에서만 쓰고 W2는 이 레벨에서 쓰면은 두 명의 다른 사람 얼굴을 섞은 것처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잘 나오도록 이렇게 했을 때도 학습이 잘 되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학습 방법이야 샘플링을 할 때 일정 확률로 Z1, Z2를 둘 다 뽑아서 만들어내라고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랬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저희가 아까 여기 보면은 레이턴트 Z가 맵핑을 통해서 W로 왔는데 우리의 특징은 이 네트워크가 원래 상태 공간, 원래 디스트리뷰션을 좀 잘 모사하도록 들고 오게 무작위로 랩핑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니어하게 맵핑을 잘 해놓은 건데 그러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레이턴트 Z 공간에 있는 변수들은 서로 독립일 수 있어도 W 공간에 나온 애들끼리는 서로 독립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섞였으니까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마디로 머리가 검은 사람이 아까랑 똑같은 문제로 머리가 검은 사람은 항상 쌍꺼풀이 나오도록 특징들끼리 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Z에서 나온 하나의 W로만 계속 학습을 하는데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머리가 초록색인 아주 드문 샘플의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머리가 초록색인 사람은 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머리가 초록색인 사람은 예를 들어 항상 목걸이를 끼고 있었다. 이런 조그마한 알티팩트가 있었을 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목걸이가 있는 애들이라면 전부 머리를 초록색으로 만들어대는 형태의 아주 오버피팅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코렐레이션이 생겨버린 건데요. 작은 스케일의 스타일과 큰 스케일의 스타일이 W단에서 코렐레이션이 생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제로 뜯어서 머리가 까맣지만 목걸이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잘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만들어냈더니 지금 이런 특징 이유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특질들끼리 잘 분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소스 A와 여기 있는 소스 B에서 소스 B에 있는 사람을 A에 있는 사람을 메인으로 쓰고 여기에 있는 소스 B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스, 미들, 파인한 레벨의 특징들만 뽑아내서 그림을 쫙 그려봤는데요. 보시면은 파인한 레벨에서 그리니까 정말 파인하다는 거는 지금 이 패치 하나하나가 작은 레벨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가장 아래 1024단계 레벨에서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색깔 같은 게 많이 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제일 세부적인 레벨에서 들어가면은 정말 사람의 성별이라던가 모습 전반에 영향을 다 끼치는 큰 스타일이 변화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른 연구부자들 분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 개념이 나중에도 계속 중요해져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저자들이 Perceptual Path Length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말로만 보면 인지적 거리라는 소리인데 인지적 거리가 무슨 뜻이냐 원래 이거를 조사하는 제일 좋은 방법 한마디로 특질들끼리 얼마나 잘 분리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앞에다가 피실험자들 사람들 대학원생 한 20명을 데려다 놓고 이미지가 Z배리어블의 한 차원만 0에서 1까지 쭉 바꿔가면서 만들어진 이미지 20장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를 변화시키면서 만들어낸 그림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 이게 얼마나 잘 한 특징만 변화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특징만 잘 변화됐으면 눈 색깔만 쭉 변하고 있네요. 점수 90점 이렇게 매기면 참 좋겠지만 이미지가 수천, 수만 장이고 한 이미지당 20개씩 패스를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난 양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도입하는 대신에 이미 이미지들끼리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단순히 L2D스턴스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잘 분리하도록 학습된 이건 VGG입니다. VGG 이미지 신경망이고요. VGG라는 인공신경망은 이미지를 잘 분리하도록 학습된 신경망이니까 그 이미지를 얘가 처리를 하기 위해 임베딩한 이 중간과정 저 중간과정의 피처들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을 거다. 즉 비슷한 이미지는 비슷하게 임베딩했을 거고 다른 이미지는 다르게 임베딩했을 거다. 그럼 아예 이 공간에서 얼마나 틀린지를 인지적 거리의 개념으로 삼으면 어떨까? 해서 이미 이 페이퍼는 옛날에 나온 페이퍼고요. 사람이 봤을 때도 비슷한 이미지가 얼마나 잘 비슷하다고 인식되는지 이 임베딩 사이의 L2 디스턴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좀 생각보다 그게 잘 맞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 제목도 왜 Unreasonably Good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 인지 거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럼 우리 공간상에서도 이렇게 Z 공간에서 변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든 다음 그 이미지들 사이의 인지 거리가 패스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적게 변하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이 공간을 쭉 직선으로 한 차원을 따라서 갔는데 머리 색깔, 눈 색깔, 입 색깔, 옆에 모양까지 완벽히 변하고 있다면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다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 사이의 거리를 다 더하는 게 굉장히 크겠죠. 반대로 한 방면으로만 세퍼러블이 잘 돼 있다면 한 이쪽으로만 가면 눈 색깔만 변하고 이쪽으로 가면 머리 색깔만 변하니까 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기존의 트래디셔널 네트워크는 W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Z 공간 위에서 Z 공간을 선형으로 쭉 스무 조각을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너레이터를 넣어서 이미지를 하나씩 만들고 그 이미지들 사이에 거리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게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 거리를 랭스로 삼겠다. 라고 했고 당연히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스타일 겐에서는 W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잘 될 걸로 생각되는 W 공간에서 거리를 재보겠다. 낮은 낮을수록 좋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이즈 넣은 거 여기서 이것저것 더 넣은 인풋들인데 보시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Perceptual Path Length의 감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런 식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께 왜 잘 되는지도 설명을 했고 얼마나 잘 분리됐는지도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사실 얼마나 잘 됐는지는 저자들이 올려놓은 영상에 가보면 슬라이더바 하나 조절로 눈이 색깔이 바뀌고 머리카락만 바뀌고 하는 게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장점이라고 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부분 변화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모델이 본질적으로 랜덤 노이즈를 받는 모델이면 사실 그 샘플링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공간 이 Z 공간에서 랜덤하게 변수를 바꿔주면 당연히 나오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런데 사람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얘의 이 얼굴이 마음에 들어 근데 눈 색깔만 빨간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림 그리는 사람은 눈 부분에다 페인트로 빨간색을 칠하면 되겠지만 우리의 신경망은 그렇게 세세한 요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스타일 간 같은 경우는 각 레벨마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 노이즈를 뿌려서 넣어주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 기존의 신경망 같은 경우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신경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랜덤한 요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필요로 하는 건 되게 조그만 부분일 거고요. 죽은 깨 같은 걸 만들어낸 부분은 좀 더 큰 레벨에서 필요할 텐데 문제는 랜덤성이라는 게 아까 지의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머리카락 만들어낼 때도 주사위를 굴리고 싶고 여기 만들어낼 때도 주사위를 굴리고 싶은데 얘네가 아는 최종적인 결과는 이미 주사위를 굴려서 만들어진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다시 죽은 깨를 만들어낸 랜덤성을 뽑아내고 싶으면 방금 뽑혀낸 머리카락을 어떻게든 잘 해석해서 스토케스티시티, 랜덤성을 뽑아내서 여기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레벨의 노이즈를 따로따로 집어넣어주면 굳이 머리카락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랜덤성을 다시 거꾸로 추출해서 자기네 거에서 여기 주근깨를 어디에 만들지 주사위를 굴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쓰는 랜덤한 노이즈를 갖다가 그래 여기는 주근깨 만들 때 쓰자 하고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 채널마다 넣어줬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아주 세부적인 이런 머리카락 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데서 머리카락 모양의 샘플만 다르게 만들었더니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 이미지를 만들어내라고 시킨 다음에 그 이미지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살펴본 겁니다. 보시면 다른 중요한 특징들은 거의 변화되지 않은 채로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이런 아주 세부적인 부분의 특징들만 잘 변화시키도록 스타일겐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장 이어붙이면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는 것처럼 다양한 샘플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별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자들이 한 게 이 W를 그냥 랜덤하게 다 뽑아내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 W에서 W도 W 나름의 분포를 가지고 있을 텐데 너무 한쪽 끝단에 있는 애들을 뽑으면 진짜로 머리가 막 보라색인 애들이 나온다든가 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애들이 나올 거고 그런 이미지 데이터는 학습을 덜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비주얼하게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W 분포의 센트로이드 한마디로 모든 W 분포의 중심이죠. 이걸 잰 다음에 이 중간에서 실제 샘플에서 얼마나 떨어진지에 특정한 상수를 곱하는 식으로 W를 새로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저 했습니다. 그럼 이게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효과는 중심이 있고 원래 거기서 원래 W'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W는 W 평균 W 바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를 이 파일을 1로 잡아버리면은 그만큼을 다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 파일을 1로 잡으면 그냥 W가 되고요. 파일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실제 공간에서 떨어진 이 거리를 좀 줄여서 모든 샘플들이 다 중심에 가깝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미지가 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어디서 W를 뽑아도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런 비디오입니다. 이 스타일 스케일을 변화시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변화가 있는데 이 전부 0에 있던 방금 전의 모습이 이 스타일겐이 학습한 모든 얼굴의 평균입니다. 이 W가 가장 중심 센트로이드에 있을 때 뽑아낸 겁니다. 보시면 다른 W들일 때 당연히 다른 얼굴이 나오지만 스타일의 이 학습 분포가 같아지면 모두 같은 얼굴이 되는 걸로 이거는 왜냐하면 결국 다 똑같은 W 바를 쓴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케일에서 얼마나 변화시킬 건지 이런 모양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원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스타일겐의 어떤 프랙티컬한 장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스케일에서만 바꿨더니 얼굴은 다 똑같고 조그만 조그만 다른 디테일만 달라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오고 아주 다채로운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사람 얼굴뿐만 아니고 이미지 인터넷션 영역에서 자주 쓰는 이 집 거실 모양 그러니까 정말 침실 침실 모양 만드는 것과 차량 이미지 만드는 것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해낸다. 라는 것이 스타일겐의 최종 결과입니다. 네.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스타일겐의 기본적인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스타일겐 페이퍼가 이미 나온 지가 조금 되었고 작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 스타일겐에도 분명히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이 스타일겐에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점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차에 있으면 안 되는 물방울 형태의 이런 조그만한 블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차에 이런 이미지에 나오면 안 되는데 뭐가 물방울이 번진 듯한 이미지가 굉장히 자주 관측이 된다. 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들이 어디서 나오고 왜 나오는지 엔비디아 팀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스타일겐 2입니다. 그럼 이 스타일겐 2가 어떤 점을 확인을 했냐 스타일겐 2에서 알아낸 스타일겐 2 연구를 진행하면서 엔비디아 연구진들이 재밌는 결과를 알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여기 좀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에 한 64x64 피처맥부터 뜯어보니까 이런 물방울 형태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런 물방울 형태의 이미지가 최종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가끔 가다가 이런 물방울 모양의 피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결과물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겁니다. 대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며 왜 이게 이미지 퀄리티에 기여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다 묶어서 저자들이 스타일겐 2라는 이름으로 스타일겐을 임프로브한 내용이라고 해서 페이퍼를 다시 최근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일겐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효과 그리고 장점들과 그리고 포텐셜 한계점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